안녕하세요 다둥이차 2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8년식 그랜저 IG입니다 아 전에 찍었던 그 그랜저 IG 다 팔렸어요 또 가져왔습니다 또 가져올거구요 엄청 많이 가져올 예정이구요 이거는 스마트 센스가 들어가있는 차량이에요 3.0 익스클루시브고 가격이 전국 최저가입니다 스마트 센스 달려있는 차량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 저렴한거라고 하기보다는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차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 가격은 1680만원입니다 1680만원 말도 안되는 가격이에요 무사고고 한번 보시죠 라이트 본네트 범퍼 굉장히 깨끗하구요 자 왼쪽 펜다 아 여기 타이어 많이 살아있네요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 자 휠도 깔끔하구요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까지 문콕도 없습니다 자 뒤에 타이어도 많이 살아있구요 휠도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뒷범퍼 굉장히 깨끗하구요 오른쪽 뒷 휀다부터 앞에 휀다까지 괜찮습니다 3.0이에요 3.0 안에 스마트 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부 옵션 아주 좋아요 진짜 여기에 썬루프만 달렸으면 그냥 끝난건데 아깝다 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이쪽에 스마트 센서 차선 이탈 방지 차선 이탈 방지 그 다음에 주쿠방 센서 이쪽에 자동 제어 장치까지 버튼 시동 달려있고 이거 카드키까지 3개 다 달려있어요 3개 키 3개에요 룸밀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거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통열선 핸들열선까지 다 달려있구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아 좋습니다 키로스 16만1286키로 16만키로에요 키로스는 조금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스마트 센서까지 달려야 돼 반자율 장치가 달려있는 거에요 자 뒷자리 열선에 커튼까지 있고 뒤에는 거의 사용감이 없죠 깨끗하고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트렁크 공간은 우리 그랜저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넓고 요새 침수 걱정 많이 하시죠 자 스팟 타이어는 없어요 안쪽에 그래도 한번 헐터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어떠세요 무사고 18년식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입니다 스마트 센스가 달려있는 이 차량 엄청 저렴하잖아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18년식 그랜저 IG 3.0 익스클루시브 16만키로 정도 탔습니다 옵션은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차선이탈방지 주크방 센서 자동 제어장치 크루즈 컨트롤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전자파킹 오토홀드까지 엄청나게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16만 된 이 그랜저를 제가 168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